인사드립니다. FAST VB! 안녕하세요. 영웅입니다. 여러분! 오늘 뭐하는 날! 뭘 뭐하는 날이야? V캡에서 정말 제일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했는데 저희 팬분들이 정말 마피하게 되었어요. 마피아! 오늘 저는 마피아를 한번 해볼 텐데 보면 되나요? 가세요. 저는 또 자영업하고 있는 시민입니다. 시민이야? 오늘의 코너 학생 시민입니다. 저는 시민입니다. 또 아직 비밀. 감사합니다. 연 시민입니다. 저 시민이야. 마지막으로 보내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해주세요. 수고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경찰 누구에요? 나! 경찰은! 경찰은 말하면 안되더라고. 경찰은 말하면 돼. 왜 안돼. 그 자영업하고 말하는 거지. 아니지. 시민이 경찰에서 안되지. 왜냐하면 경찰이 중요한데 그걸 말하면 마피아를 죽여버리잖아. 경찰리요. 경찰리야. 진짜 경찰이야.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. 너한테 공찬이 있는데 마피아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? 어? 골랐어요? 골랐어요? 곤루지, 골랐어요. 경찰 아니지. 뭐야? 나 비밀데 뭐 하고 싶은데 지금? 너 진짜 경찰이야? 네? 마피아야 너? 그래서 아니에요. 경찰 아니냐? 마피아. 마피아. 바보야? 마피아, 마피아. 너한테 직감인데 에이스 아닌 로우야. 왜냐면은 진짜 게임하는 곳이다, 진짜로. 진짜 게임하는 건 뭐예요? 나 진짜 심해. 이번엔 진짜 심해. 진짜 심해다. 이번엔 제일 퍼내. 진짜 심해. 얘 그냥 말하는데 딱. 너 마피아지? 나 마피아. 마피아. 지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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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왜 그래? 지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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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봐, 해 봐. 지옥, 해 봐. 지옥. 진지아. 나 진짜로, 믿어 봐, 진짜로. 죽겠다, 너. 나 아니야. 개. 갑자기. 이거 실려, 지옥 진짜 레알 불필 걸고. 아 그거 하지 말라고! 생각만 하났네 아 진짜! 죽여 죽여! 아 진짜! 죽여 죽여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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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나 마피아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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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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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시민이 형 아니야 아니야 시민이 형도 일단 죽이고 싶어 했잖아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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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아니야 아니야 마피아 지금 아 나 피아가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이 형 아 분명히 마피아 아닙니다 시민이 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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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나피아를 잘 안 되십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훈과 사례되었습니다 조야? 나 왜 지금? 얘네는 정체를 못 밝히다 지금 못 밝혀야 돼 아 그래? 그냥 경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? 잠깐만 그러면 마피아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한 마디도 안 돼? 한 마디도 못 해 아 나 죽겠어 근데 나 충격받았어 그쵸 아니 아니 나 진짜 왜 이리 용해 왜 이리 걸었는데 미안하다 아니 근데 사실 정말 신빈인 거를 너와 그 얘기해서 알긴 알았어 진짜 그냥 죽기 싫어 너는 왜 말해 없냐? 너는 뭐야? 제가 말할게요 저는 경찰이고요 제가 밤에 두 명을 찍었는데 그 두 명은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이었고 근데 내가 너가 마피아하고 지목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민이었다 시민이었어요 경찰에 두 명이 안 찍을 수 있어요? 두 번의 밤이 왔었으니까 아 아 어 방금 로우가 말을 했잖아요 그 경찰은 지금쯤 이제 정체를 밝혀줘야 된다 그 말인즉슨 자기가 마피아이기 때문에 아 죽여요 죽여도 돼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그 정체를 빠지는데 안 해가지고 아니 죽여도 된다 그거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피아를 누군지 알리고 날 죽여도 돼요 그거랑 또 한 명을 제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이코 왜요? 제가 맞습니다 저는 초반 로그 지우였어 처음에 처음에 저 처음에 지우랑 에이스를 찍었는데 아 엄청 심해요 그럼 마피아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아 아 내가 약간 지금 반인 거 같아 응 세반인 거 같아 나 나 시민이라고 나왔어요 진짜 하나 둘 셋 우선은 그러면은 저는 아 난 제이코은 세반인이야 일단 세반인 가봐 어 나 왔어 나 왔어 태연의 변론은 아니 얘인 거 같아 저는 죽여도 돼요 진짜 난 죽여도 돼 그게 제일 가장 하나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마피아 축구 저는 마피아 선량한 마피아 축구 신부영입니다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의 맘 아 드디어 하우지 나 느낌이 안 써 우리 마피아 분리 마피아 낙하라 본인 마피아의 맘 마피아의 맘 상 마피아의 맘 내 거를 해주세요 해 이제 나왔어요 네, 살을 내셨습니다. 고생해, 고생해. 죽었기 때문에 좀 말해보세요. 왜 나랑? 너도 시민이 있는 걸 몰라? 야 봐봐. 너랑 강혜 형. 그냥 나 다 돼. 진보했지? 진보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미치겠구만! 한 번만 믿어요. 진짜 한 번만. 한 번만 믿어요. 진짜! 아 진짜! 삶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지. 그래, 한 번. 그래. 가봅시다! 가봅시다! 자! 아 잠깐만, 뭐야. 어떡하지? 끝난 거야? 최후 변론. 한 번만 믿어요, 진짜. 최후 변론 해주세요. 아 오, 그렇지. 형 진짜 게임 잘해. 자, 칼리일지 죽일지. 마피아 다운. 하나, 둘, 셋! 마피아 이겼어. 네, 성장한 시민 제이콥이 좋고, 마피아 나 통해하였습니다. 예! 아 형 진짜 게임 못겠다 형. 야! 너가 진짜야? 너가? 아 나한테 이거 진짜? 아 네. 아 지금 이겼습니다. 다운 싸웁시다. 네, 다운. 지금 싸워. 태한민국! 저는 저희가 또 자리 해볼게요, 여러분. 네. 바이바이. 네, 여러분 다음에 또 해보드라이스입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재밌다 진짜. 어. scales, Summer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